김경남씨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남씨는 극중 아버지 윤희재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복동생 채도진에게 강한 질투심을 갖고 있는 윤현무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현무는 어린 시절 애정결핍을 폭력성으로 드러내 무려 전과 칠범이라는 화려한 전적을 가진 수감자가 되는데요 전작과는 또 다른 강렬한 캐릭터를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파트 한번 날려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김경남씨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길무원 역의 윤종훈씨 무대 위로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윤종훈씨는 여주인공 한재희씨의 오빠인 길무원 역을 맡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모범생으로 자라서 검사가 되는데요 일할 때 길무원은 범죄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끄트루며 카리스마와 냉철함을 겸비한 완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길무원은 동생 한재희를 끔찍히 악히는 다정한 오빠인데요 윤종훈씨가 연기할 부드러운 카리스마 연기가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윤희제 역의 허준호씨 단독 촬영 있겠습니다 허준호씨가 연기할 윤희제 역은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악인으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법보기엔 평범한 아버지인 윤희제는 뒤틀린 부정의 소유자이자 남몰래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마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안방극장에 소름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의 캐스팅을 위해서 제작진들이 삼고초렬을 했다고 하는데요 배우 허준호씨의 연륜과 내공으로 탄생시킨 윤희제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카리스마 있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오랜만에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계시고요 자, 채도진 역의 장기용씨 무대를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 투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중앙 오른쪽 이렇게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기대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인 윤희제를 아버지로 둔 채도진은 불우한 성장기를 거쳐 경찰대 출신 경위역을 연기합니다 아버지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가족으로서 속죄하며 더없이 따뜻한 경찰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남다른 사연을 어떻게 풀어갈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림이 좋죠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용씨 단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 중앙, 은쪽 네, 장기용씨는 정의감이 특출나다 못해 호주머니 속에서 툭 튀어나온 손곡 같은 성격의 채도진 역으로 세상의 낙인을 뚫고 첫사랑을 지키는 직진남의 매력을 방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제복을 입은 모습이 여성 시청자들에게 많은 어필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수트도 아주 멋집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한번 포즈 취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잠시만요 진기주씨 또 무대로 못 시키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중앙, 오른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은 학창시절 짝꿍이 된 순간부터 성인이 된 뒤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찾는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갈 채도진 한재희 역입니다 바로 장기용 진기주씨인데요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덕분에 올봄 힐링 드라마의 탄생을 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아주 잘 어울리죠? 자, 서로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제가 쓸데없는 걸 부탁드렸군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기용씨는 고생하셨고요 진기주씨 잠시만 남아서 단독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기주씨는 극중 한재희 역으로 유명 배우인 어머니를 따라 배우의 길을 택하고 밑바닥부터 인색을 개척하는 들장미 같은 인물입니다 드라마 속 작품인 경성빌의 한여 역을 맡아 쪽잠을 불사하며 연기 열정을 불사르는 캐릭터인데요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참석하신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배우분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역시 왼쪽부터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드라마의 연출인 최준배 감독 모시고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최준배 감독님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자, 왼쪽부터 자, 중앙이요 자, 이번엔 오른쪽 찍겠습니다 자, 최준배 감독님 고개만 돌리지 마시고 몸도 좀 트시죠 자, 마지막으로 드라마 대박을 기원하면서 파이팅하면서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제가 이리와 안아줘 선창할 테니까 파이팅 해주세요 자, 이리와 안아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앞쪽에 저 이름이 붙어있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준배 감독님께 이번 이리와 안아줘에 대한 작품 소개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는요 별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냥 일상에 평범하게 그냥 소박한 행복을 이렇게 박탈당한 인물들이 그냥 이 순간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안아줌 그런 것들이 그 과정들을 어떻게 윤택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가 그 과정을 차분하게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최준배 감독 말 주변이 없어 걱정했는데 좀 짱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허준호 씨부터 차례대로 각자 맡은 역할 소개 그리고 이번 드라마 찍으면서 어떤 소외 같은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이리와 안아주는 아름다운 얘기고요 아주 예쁜 얘기고요 애절한 얘기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역경도 이겨내면서 승리해 나가는 아주 예쁜 사랑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멜로드라마에 저를 출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멜로드라마에 캐스팅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멜로드라마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최대한 대로 괴롭혀서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들겠습니다 저희 이리와 안아주는 항시기 여러분들이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수요일 10시부터는 저희들을 안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경찰 채도진 역할을 맡은 장기용입니다 일단 저는 연쇄살인마 윤희제의 아들로서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정말 큰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인물인데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는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찰이 됐고 그러면 길라건을 짧사랑하는 인물로서 이제 나건이한테도 정말 큰 상처를 안겨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정말 첫사랑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노력하는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기주씨 네 안녕하세요 진기주입니다 제가 맡은 길라건 한재의 역할은요 유명 여배우였던 지혜원 그리고 저기 진행을 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쇄살인마 윤희제에게 마지막으로 희생당한 부부거든요 저는 그 부부의 딸이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윤종훈씨요 네 안녕하세요 윤종훈입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 박형춘 선배님 진행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할 때는 좀 냉정하고 서늘하나 옆에 계신 우리 진기주씨가 맡은 나건이를 아주 사랑하고 동생 바보 소리까지 듣는 그런 길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최준배 감독님과 허준호 선배님을 중심으로 사활을 벌고 연기를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김경남씨 네 안녕하세요 윤현무 역할을 맡은 김경남입니다 제가 맡은 윤현무 역할은요 채도진의 이복형이자 그리고 윤희재 저희 아버지의 큰 아들로서 이렇게 살면서 누구한테도 어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떤 애정결핍이 있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무를 이렇게 나무에 대한 열등감과 어떤 그런 시기 질투를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최준배 감독님 그리고 허준호 선배님과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윤 뉴스 24임영 기자입니다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이 있는데 장기용과 진기수씨 두 신인분을 좀 캐스팅했는데 어떻게 보면 파격 캐스팅 같기도 하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캐스팅 이유가 궁금하고 또 두 분은 드라마 첫 주연이라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 좀 각오와 좀 앞으로 임하는 자세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출연 제의를 받고 계시는 배우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좀 전에 허준호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쨌든 쉽지 않은 역경을 헤쳐서 일상의 행복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기자님들께서나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분들과 어떤 개인적인 인연을 쌓으신 분도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요즘 친구들은 이렇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사랑받고 사랑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몸에 완전히 이렇게 장착해 있는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이고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면 이런 힘든 역경을 뚫고 나가는 어떤 용기를 내는 그런 인물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겠다 아니 내가 많이 기대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신인이다 파일케이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막상 보시면 그런 걱정들 우려들을 금방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워낙 비주얼들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요구되어진 여러가지 지금 바로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봐주시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두 사람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캐스팅이 있어서 이렇게 꿈꾸던 형태로 완전히 딱 끌고 갈 수 있었나? 있을 수 있다니 처음부터 그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방송을 봐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용, 진기주 씨도 답해 주시죠 일단은 주연의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잘 해내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만큼 드라마 끝날 때까지 작가님이랑 감독님 그리고 기주 씨 그리고 허준호 선배님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랑 으쌰으쌰 힘내서 정말 끝까지는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할 목숨 바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이렇게 엄청난 애정과 믿음의 말씀을 해주신 감독님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많이 행복합니다 부담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부담감, 큰 부담감만큼 즐거운 마음이 정말 정말 크고요 행복한 마음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현장이 무엇보다 너무 좋습니다 현장에 가 있을 때가 요즘 제일 행복한 것 같아서 그 마음에만 우선 집중하고 그리고 저에게 낙원이 한재일을 허락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간직하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하실 분요 네 저희는 주레이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쭈면요 지금 그 로맨스 드라마 특히 그 MBC에서 전작들도 그렇고 사실 뭐랄까 잔잔한 로맨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작품에서도 사건은 아마 사건 사고는 허준호 씨가 좀 담당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떤 이런 지금 뭔가 역경을 헤쳐나간다 이런 것 외에 또 뭔가 이 작품만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허준호 씨께도 멜로를 잘 안 주시는데 주셨다고 했는데 하필 멜로가 아니라 또 이렇게 사이코패스 역할을 하시게 돼서 그게 또 어쨌든 이 극에서는 갈등이라든지 그 이야기의 추구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리고요 이 작품에서 또 어떻게 우리 후배들 같이 함께 하시게 될지 그런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잔잔한 멜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과정이나 놓여져 있는 허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큰 저희 드라마의 매력 중에 하나는 작가님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어주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까 말씀 경남 씨가 얘기했지만 의붓 형제고 그런 관계들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어떤 결핍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결핍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랑의 형태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피를 나누지 않아도 인간이 인간을 어디까지 어떤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까지도 안아주면서 인간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관계들을 여러 형태로 보여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를테면 정훈 씨가 맡은 역할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큰 인생의 큰 장벽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가 검사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씨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역으로 이제 점점 삐뚤어진 길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검사라는 직업과 어떤 양아치라는 직업을 양아치는 직업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양아치가 된 두 사람은 서로가 보면 너무 극과 극이지만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었던 어떤 그런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만나서 생기는 어떤 또 케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예를 들으면 이런 예처럼 극 중에 모든 관계들과 역할들이 그런 어떤 저마다의 결핍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안아줌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다층적으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보통 생각하는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나와서 그냥 사랑하다 헤어지고 또 저 사람 질투하고 옆에서 깽판치고 이런 형태의 멜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란 형태가 얼만큼 다양하고 다층적일 수 있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의 강점이고 작가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써주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배우분들이 정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김서영 선배님 서정연 선배님 이하 박수영 선배님 진기주 씨 극중 매니저로 나오시는 박수영 선배님 그런 분들의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그런 사랑들을 잘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봐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길가에 있는 사람을 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때리고 싶고 좋게 얘기하면 뭘로 이렇게 도구를 쓰고 싶어 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의 이 인물도 정말 누구한테 안아줘 하고 소리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같은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아줘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다 안겨야 되고 안아줘야 될 사람들 서로서로운 것 같아서 우리 드라마는 그런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사랑, 애절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재미있어야 되기에 저는 계속 이 네 명을 괴롭힐 겁니다 그렇게 재미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희지 기자입니다 저는 장기용 씨, 진기주 씨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 모두 올해 작품 마치시고 연이어 작품 참여하시는 건데 특별히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첫 상대역으로 출연하시는데 서로 호흡 어떠셨는지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컸던 거는 대본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로맨스와 스릴러를 넘나드는 빠르게 넘나드는 거기에 매료가 돼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윤나무 채도진 역할을 맡았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큰 상처가 있지만 이거를 겪어내고 경찰이 되고 이거를 내가 연기를 했을 때 조금 도전인 것도 있었고 어떻게 내가 바뀔 수 있고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그래서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떤 거였죠? 일단은 기존 일단은 진기준 씨를 처음 뵀었을 때는 좀 미스티에서는 되게 차갑고 약간 이런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되게 잘 웃고 되게 사랑스러운 이미지 그래서 드라마에서 낙원희의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대본을 초반까지 받아서 읽었을 때요 며칠 동안 대본 밖에 나오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대본 밖으로 나와 보고 싶어서 다른 글도 여러 가지 읽어보고 했는데 잘 나와지지가 않더라고요 극 중에 나무를 떠올리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나무를 안아주는 낙원희를 내가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계속 커져서 정말 내가 낙원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덥석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진이 저희 장기용 씨와의 호흡은 아까 많이 영상을 보셨는데 저희 드라마에 아역 분들 분량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도진 씨와 함께 붙는 것들을 한 지가 아직 많지가 않은데도 되게 저는 편안하게 호흡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장난기도 많으셔서 저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딱 봐도 나무여서 감사하게 감사하게 낙원희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EMB 홍해민 기자로 갑니다 저 윤종훈 씨랑 김경남 씨께 먼저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윤종훈 씨는 앞서 리턴에서 되게 강렬한 연기 변신을 선보이셨는데 이번에도 좀 강렬한 캐릭터를 할 거라는 예상을 뒤였고 어느 정도 조금 무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동생 바보 이런 따뜻한 이미지를 선택하셨어요 강렬함보다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랑 어떤 모습에 좀 중점을 두실지 궁금하고요 김경남 씨도 슬감에서 좀 독특한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더 강렬한 캐릭터로 변신을 도모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랑 작품 선택 이유도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출연자분들과 감독님께 궁금한 점은 지금 수목 드라마로 시작을 하시는데 슈츠나 타 방송사들에서 어쨌든 이미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경쟁 구도를 진입하시는 건데 시청률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느 정도 예상 시청률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마찬가지로 대본 보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고 또 모든 배우님들이 다 대본과 작품을 보고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냥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길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감독님과 또 여러 다른 제작진 분들이 또 선택해 주셔서 제가 또 감히 감사하게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한테는 마냥 따뜻하지만 또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서늘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드라마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감독님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좋은 역할을 하게 해주셔서 대본도 저도 역시도 너무 재미나게 봤고 특히나 앞에 이제 아역불량에 있는 현무라는 캐릭터도 너무나 매력적으로 봤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연세 살인마의 아들이고 좀 비뚤어진 그런 강한 전작과는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연민이 가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께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끔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률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감독님이 지금 하라 그래서 하는데요 사실 저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한자리수 시청률에 있던 세대는 아니에요 돌아와 보니까 한자리수가 돼 있고 10%만 돼도 잘 됐다 그러고 그래서 좀 사실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했던 드라마가 15까지는 갔는데도 그걸 너무 잘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모자른 숫자거든요 그냥 30%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 정도는 거절을 하셨던 거잖아요 초반에 좀 처음에 바로 받아들이셨지 않으셨던 이유랑 결국에 받아들이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역할에 좀 부담이 있으셨던 건지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또 선배님이시고 옆에가 다 신인 배우들의 주연이니까 현장에서 좀 책임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후배들한테 좀 어떤 조언이나 좀 이런 현장 분위기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박경추 아나운서께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 감독님한테 제안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랑 연기하면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진기주 씨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역할들보다 좀 일상적인 감정에서 제일 이해할 시청자로서 공감하기 힘든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죽인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는 거니까 좀 이런 관계에서 본인이라면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지랑 또 이 역할의 감정에 얼마나 좀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감정 표현하는데 좀 주의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두 번 거절했어요 감독님? 아니죠? 대본 읽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멈칫했던 거는 그동안 극중에서 살인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발적인 살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살인은 철저한 계획과 죽이겠다는 마음을 사전에 갖고서 아주 치밀하게 살인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도 매일 촬영 나가서 우리 감독님 괴롭히고 있거든요 작가 선생님도 자꾸 물어보게 만들고 퀘스천 던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멈칫을 했던 것 뿐이고요 악역을 몇 번 하면서 이 살인마, 사이코패스 역할은 언젠가는 한 번 해보고 싶다라는 더 깊은 역할을 한 번 해보고 싶다라는 작은 희망은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너무 좋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 멈칫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감독님, 김경남 씨, 종훈이, 기주, 기용이 제가 이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일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기운적으로 느낌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나오는 기운들이 있거든요 진짜 저 친구들, 저 형님, 저 후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운을 갖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대로 지금 작품 외에 딴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작품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받았으니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나한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드라마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지만 내가 무슨 아나운서 역할도 아니고 그냥 짧은 역이지만 그래도 배우로서 내가 드라마에 나갈 수 있을까 한 열흘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빠 이런 제안이 왔는데 해도 될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정말 1분도 생각 안 하고 아빠 방송 역사에 흑역사를 만들기 싫으면 포기하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열망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약간 연기 도움도 받고 많이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과분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와 드라마 몇 번 안 찍었지만 찍고 나서 느낌은 드라마 배우와 만든다는 이 직업이 극한 직업이구나 보통 사람은 못할 짓이구나 그래서 이번 한 번이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기주씨 답변해 주시죠 우선 저는 제이의 마음에 완벽하게 공감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이여도 나건이여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행동들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무와 나건이 사이에 생겨진 유대감과 감정들과 어떤 첫사랑을 넘어선 인간적인 인간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고 단단해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해서 그런 것들이 납득이 됐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봐주시면 제가 하는 말을 더 공감을 해주실 텐데 나건이가 저래서 나무를 안아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같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가능했던 것은 나건이가 나무 하나에 대한 마음으로 윤희제까지 윤희제에 대한 마음까지 혼돈을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 점이 더 납득이 가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전국 노래자랑만큼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일단 작가님이 써주신 대본에 충실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만약에 드라마 만드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면 갈수록 어떤 장소가 주는 힘이 있고 그 이야기를 구현해야 되는 장소가 사실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들을 소중하게 찾는 것이 이 드라마를 구현하는 데서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갈수록 이 드라마가 진행되고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세팅을 준비할 때도 조연출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이 드라마는 그냥 장소의 드라마라고 생각된다 장소를 잘 찾아서 시간을 어쨌든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100을 들고 나가서 몇 개를 덜 포기하고 들어올 수 있는가의 싸움인데 그 중에서 제일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제 1순위를 1순위라고 말씀드렸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소로 두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되고 배우들을 괴롭히고 스태프들이 좀 힘든 상황에 피곤해하고 있지만 좀 장소들의 욕심을 내게 됐습니다 어디 어디 돌아다니셨죠?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 어디에서 찍었는지 전국을 다 돌아다녔고요 근처에 용인 제일 위에서는 파주 문산에서 시작해서 제일 하단은 하동, 전라도, 구려 하여튼 전국을 다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몽을 꾼다고 이 드라마 배영 맡으신 다음에 사실인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과 치밀한 사전 답사를 통한 살인을 하는 인물을 그리다 보니까 살인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매일 악몽을 꾸고 있었고요 제일 심한 악몽은 제 왼쪽 발목을 다 잘리는 꿈까지 꿨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주는 구개감이 좀 있었고요 배역에 대한 좀 해내고 싶은 역할 그게 조금 저한테 있었고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에서 온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진기주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 한재희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건가요? 그 중에서 제이는 가장 예민한 시기에 정말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는 마음을 계속 계속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제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아이에게 이런 큰 말도 안 되는 아픔이 있을 거라고 가늠을 하지 못할 정도의 명랑함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길을 본인이 개척해서 가는 꿋꿋함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런 낙원의 단단함 근데 그런 낙원의 단단함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단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낙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그만큼 받은 사랑 덕분에 단단해져서 그 사랑을 나무에 계속 나눠주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은 이만 마치고요 끝으로 최준배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드라마 현장에서 되게 날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흉흉한 현장의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아직 제가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모자란 데도 이렇게 여건이 잘 갖춰질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다른 걸 다 떠나서 배우분들이 너무 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근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냥 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시간을 지키고 뭐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시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캐릭터들을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해 주셔서 그냥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밤새는 밤을 좀 잠을 못 자거나 이동을 하는 피곤함의 그런 문제들은 사실 부차적이 될 수 있게 어떤 배우분들의 연기가 너무 보는 맛이 있습니다 배우분들의 연기를 꼭 좀 기대해 주시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들이 조금 더 어쨌든 행복해져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이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고 어쨌든 뭐 점점 극중의 인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저희 배우들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해 나갈 거예요 처음에 혹시라도 조금 뭐 기대를 하셨던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러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그 응원 격려를 받아서 그런 어떤 좋은 착한 배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길에 떨어진 휴지 줍는 착함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어떤 밤 10시에 하루 지친 상황에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고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연기를 해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16일 10시부터 여러분들이 텔레비 앞에 와서 저희들을 안아주실 때 안을 때 기분 나쁘지 않는 드라마 되게끔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안아서 기분 좋은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만들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목드라마 저녁 10시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네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연기하겠습니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진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진짜 열심히 촬영 현장에서 휴지를 줍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좋은 선배님들 배우님들과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16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MBC 수목 미니 시리즈 이리와 안아줘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끝날 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리와 안아줘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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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